부름정사의 주지 세정 스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분은 우리 총여성 총 부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님의 한계로 우리 세정 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밤새 발벌한 창을 딴 것이 즐거운 바람이 흔든 그늘 가면 님의 모습인가요 사랑이 있는 듯한 생각에 은식을 적셔봅니다 아들과 자나와 유행을ísimo 맑게 태어버린다 누구를 걷어내 속마 속으로 길을 따서 막상 갈 곳이 없어서 보다가는 사랑의 아쉬움이 가슴을 면아만히 이룩에 고기 그리하게 오르로니 사랑하는 대 말고 아멘 이 노래는 아닌데 이게 내 것 안으로 내 가슴 어쩔 수 없어서요 전기기 중 다음만 아멘 이 노래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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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고소한 마케 고소한 고소한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